시민들과 함께하는 전주의 에너지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. 시는 13일 열린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제3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지역에너지전환 전국 네트워크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 대회는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와 정책을 겨루는 태양에너지 발전 경쟁 리그입니다. 시는 이번 대회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시민 햇빛 발전소 등 에너지 전환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